모든 교양은 남얘기죠. 아무로 봐도 알려주는 남얘기 50일의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쇼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반박자 빠른 연예박사 박 박사님과 함께 이부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러블리즈 얘기 나오나요? 네. 이제 러블리즈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박 박사님에게 러블리즈는 특별히 애정하는 그런 그룹은 아니에요? 관심 있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인 거죠? 그렇죠. 이게 특히 또 러블리즈 팬들이 뭐라 해야 되지? 보통 이제 강성 여성 팬덤 그러니까 여성인들이 중심이 된 강성 남자 아이돌 팬덤은 많이 있었죠. 케이스가. 그런데 이제 러블리즈 같은 경우에는 강성 남성 팬덤인데 약간 대중성이 약간 좀 약하다는 측면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애정하시는 걸그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2부 시간에 박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걸그룹에 대한 아이돌 산업에 대한 박 박사님의 애정과 덕력과 전문성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기 뭐 덕질 어느 분야는 해보면 아시겠지만 더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이제 나와서 말을 많이 할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드문 거죠.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뻔뻔하신지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 줄기 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 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드디어 러블리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 팬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저는 사실 팬은 아니에요. 팬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러블리즈가 저한테는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심심하다? 네. 심심한 느낌이. 그런데 사실 그 맛이 좋기도 하거든요. 심심하다? 아추라든가 이제 윤상황 씨가 작곡한 여러 노래들은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팬으로 이러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잡덕이 좋아하는 어떤 것.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 잡덕이란 것은.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 덕이 좋아하는 대상 중에 하나. 그렇죠. 러블리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블리즈로든. 이거 훅이 없다? 훅. 훅이 약하다. 어떤 찌를 뜻이 딱 던져지는 그 매력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을 끄는 요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팀 구성도 그래요. 비주얼 에이스 예를 들어서 보통 걸그룹이나 이런 아이돌 그룹. 이건 남녀 불문이고 밴드를 결성을 할 때. 여기서 밴드는 기타 치는 밴드 말고 이런 걸 밴드, 보이밴드, 걸밴드라고도 하는데. 구성할 때 역할이 있잖아요. 딱은 아니더라도 비주얼 에이스, 메인보컬, 메인댄서 이런 식이 있는데. 보면 이 팀은 능력지가 다 비슷한 멤버들을 모아놨어요. 팀 구성도 그렇고 음악도 그래요. 그럼 완성도의 차원에서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완성도라는 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완성도는 사실은 그 구성하고 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컨셉에 맞게 얼마나 의도, 기획에 충실하게 구현을 해냈냐의 문제인 거지. 제가 얘기하는 이 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대한 자유의 답변은 이 팀의 구성이 어떻다는 거에 대한 답이었지. 완성도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구성이 다른 팀에 비해 좀 단조롭다. 단조롭다고 말할 수도 있고 고르다. 고르다. 네. 고르다. 그러니까 처지거나 튀는 거 없이 고르다. 예전에 왜 엑소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너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런 느낌이 덜하다. 네. 고만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팬은 알죠. 자세히 운영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다르고 개성듣기 매력도 다른데 볼 때는 균질한 느낌으로 해서 다듬어서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좋아서 아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멤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노래도 좋아하고 아 예쁘네 이 정도지 이게 제가 팬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이렇게 얘기하면 러버연합에서는 반발할 것 같은데. 대표님 편의점 안 좋아지시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미묘하게 섞여 있거든요. 이게 잘 되면 예를 들어 아이돌의 지금 여자 아이돌의 탑 중에 탑이 태연인데. 태연이 흔히 말하는 얼굴도 괜찮은데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소녀시대라는 그 sm에서 나온 그러니까 얘가 메인 댄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훈련된 양으로 봤을 때 어디서 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다 높죠. 다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중에 사실 이렇게 모든 요소가 그렇게 무슨 김연아급으로 다 갖고 있으면 모든 점프를 다 할 수 있는 김연아급 이러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 이거는 얘한테 맡기고. 이거는 제한테 맡기고. 굳이 말하자면 태연은 키가 작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런데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련은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 않아도 서련은 특유의 매력이 있으니까 비주얼 에이스로서의 독보적인 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러버의 언어 입장에서 얘기하면 k가 귀엽고 예쁜 건 사실이지만 비주얼 에이스인가 하기는 조금 이묘하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귀엽고 예쁘니까 그러면 노래 에이스인가. 얘도 메인 보컬 중에 하나니까 노래 에이스냐 하기에는 또 완전히 막 우리나라 특히 가창력. 다 올림픽 가창력 올림픽 하는 나라의 기준에서 보자면 가창력 에이스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놓을 만한 킬러 아이템은 아닌 거죠. 잘하긴 하는 곧 잘하는데. 그렇다면 마치 러블리즈 멤버들의 구성은 같이 모여서 같이 행동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뿌옇게 묻어버리는. 그렇죠. 흔히 말하면 좋게 말하면 안개꽃 효과.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 안 하는 걸로. 얘기 안 해도 되는.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안개꽃 효과. 나쁘게 얘기해도 안개꽃 효과죠. 거기 장미꽃 한 송이 거 없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안개효과. 안개와 안개꽃인가. 그냥 안개효과. 그렇죠. 무진기행 뭐 이런 얘기. 그곳의 특산물은 안개였다. 나 그 생각 났어. 공지영의 도간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동네에 문제의 동네에 주인공을 갈 때 해무가 짙게 키거든요. 약간 그 느낌도. 그렇죠. 그렇죠. 안개라는 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소비되긴 하죠. 그래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꽃은 꽃이니까 안개꽃은. 안개하고는 다르죠.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번에 러블리즈 특집을 옛날에 했을 때 윤상이 이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쇼롬을 했고 어떻게 탄생됐고 그리고 서지수의 비극이랄지 이런 얘기는 다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년 만에 느낀 러브연합의 소외 중에 하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그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 서지수 씨요? 뭐였나요? 그런지 제가 얼핏 봤는지 제대로 못 봤어요. 최신 업데이트 못됐습니다. 제가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내가 서지수 씨가 걸그룹 다 복귀하고 사실상 비주얼 에이스라고 생각했는데 1년을 보면서 아무리 1년이 아니지 그러니까 복귀한 이후로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비주얼 에이스인 건 맞아요. 이 그룹에서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상하게 남성에게 소구되는 어떤 무언가가 없는 거야. 남성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굉장히 남자친구 같아. 무슨 얘기하냐. 맞아요. 그런데 그분 성형 자체가 되게 좀 담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화려하게 생겼는데 맞아 맞아 맞아. 화려하게 생겼는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화려한 어떤 여성을 바라볼 때 어떤 이성애자 남성이 보는 어떤 느낌인데 의외로 얼굴과 전혀 다른 그런데 이걸 좋게 말하면 털털하던데 털털함보다 더 넘어서는 약간 얼굴은 예쁜데 굉장히 무성해 약간 팬들 이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재스러워지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다른 의미로 비주얼 에이스가 그런 의미의 캐리력이 이게 약간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게 말하면 털털한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도 약간 아쉽다. 물론 그렇지만 저는 서지수 씨 생일날 저기 뭐야 브이앱을 켜고 그분이 직접 즉석에서 찍은 즉석 사진을 받으려고 의문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쉽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사연을 팔았는데도 안 쓰더라고요. 이메일 적고 갖고 싶은 이유 쓰는데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썼는데 마지막에 세 줄 요약 쓰셨어요? 그럼요. 그래도 안 받단 말이에요. 아, 아깝네. 나 진짜 너무해. 나 진짜 줄 줄 알았어. 나 이 정도면 진짜 줄 줄 알았는데. 옛날에 시나리오 쓰시던 그걸로 내가 지금 다 했는데. 이게 거의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처럼 진짜 완전히 비극의 총집합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해밍웨이가 세 단어로 올린 것처럼 쓰셨어야죠. 너무 구구절절했구나. 그 뭐였죠? 안팔린. 샷세일버 한 번도 쓰지 않은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찍히지 않은 팬입니다. 다음 브이앱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아까 아추 말씀하셨는데요. 아추 전에도 당연히 팬들은 있었을 거고. 네, 그렇죠. 러블리즈를 좋아해서 막 그 팬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추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서지수 씨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 초반에 배를 띄었을 때 서지수 씨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안쪽이 안쪽에 한 번 걸린 상태로 제대로 항로에 들어서지도 못한 상태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진짜 제가 러블리즈라는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건을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 그때 타격이 굉장히 컸었죠. 거기다가 같은 회사 팬인 인피니트 팬들이 보통은 사실은 같은 기획사에서 보이그룹 팬들이 여자 걸그룹이 나올 경우에 회사 팬들이 많이 밀어주는 경우도 있고 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역사가 쌓이면 서로 미워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미워하다 보니까 인피니트 팬들이 워낙 많은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미워하면 이거는 어렵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추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묻히나 싶다가 노래가 좋아서 사실 노래로 살아남은 거죠. 굉장히 차트에서 장기. 뮤직비디오도 너무 예뻤어요. 그 노래가 차트에서 10위권에서 거의 반년 넘게 있었을 거예요. 엄청 롱론했네요. 네. 그렇게 롱론한 노래가 오늘부터 우리는이랑 아추가 거의 비슷한 추세로 왔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노래. 그 두 곡이 그래서. 그 두 팀이 그런 식으로 라이벌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긴 했어요. 어떻게 라이브 어떤 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두 팀은? 사실은 크게 봤을 때 청순이라는 컨셉에서 일단 겹치고 청순? 네. 크게 봤을 때. 그리고 되게 멜로디컬한 음악이 딱 들었을 때 듣기 좋은 멜로디 위에 청순을 얹었고. 그리고 인피니트 이제 울림도 군무로 유명한 회사예요. 사람들이 이제 군무라는 상징자본을 지금 여자친구가 뺏어가서 그런데 울림도 원래 군무로 유명한 건데. 잠깐만요. 뺏어간 건가요? 뺏긴 거죠. 뭘로 뺏긴 거예요? 칼군무로 뺏어가버린 거죠. 칼군무의 분야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림도 인피니트 공연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은 그쪽도 되게 그런 각 잡힌 칼군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인 거 맞아요. 러블리즈도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쪽은 거의 여기가 4년제 대학이면은 결국은 이 정도로는 안 되다 싶으니까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들 갖다가 유학을 시켜버린 수준으로 그냥 끝을 뭐 바로 끝장을 해버린 거죠. 아주 기회단처 수준으로 이제. 한국 대학 나서는 안 되겠다. 유학 보내자. 이거는 댄스팀이 아니라 경극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여자친구 그래도 참 기획자 대표가 대단하다 싶은 게 하나하나 뜯어본 춤 잘 추는 멤버는 그렇게 없어요. 보면은. 여자친구 하나하나 멤버 뜯어보면은 그렇게 잘 추는 멤버 없는데 합을 맞추는 건 정말 팀 조직력이거든요. 싸매끼게 했다. 거의 연병장 사열하듯이. 그렇죠. 의지했습니다. 저는 러블리즈 뮤비 그다음에 여자친구 뮤비를 보면은 이상하게도 90년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는 뭘까라고 봤더니 이 두 팀이 표방하고 있는 유사 연애가 좀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교복을 입고 있고 그런 건강한. 약간 부르마스러운 옷도 입고. 그렇죠. 10대의 건강한. 그게 사실은 그 코드들이 지금 러블리즈만 얘기하는 게 러블리즈 같은 경우에도 저기 윤상 씨 자체가 음악적인 지향이 이건 이 대표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일본 쇼아시대 음악들. 80년대, 90년대 일본에서 구현됐던 음악들.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네. 그런 음악적인 베이스가 일단 러블리즈에는 그 음악의 베이스가 깔려있고. 그리고 여기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인용을 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이번에. 김재규. 네. 탕탕. 넓은 의미의 복고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불러오는 코드들이. 넓은 의미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다르게 보면 그건 거죠. 어쨌든 여자 걸그룹에서는 흔히 있는 섹슈와 청순이란 건. 티피컬한 거예요. 전통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트와이스의 성공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시대가 변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렇죠. 이제 트와이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섹시 아니면 청순이란 할 게 없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청순 청순 나이가 들었는데 더 이상 청순하기 좀 그래서 섹시하냐 했는데 제3의 길을 판 거거든요. 그렇죠. 트와이스가. 이게 흔히 말하는 시대상이 변한 거죠. 옛날에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좀 늦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우리 어버이 시대 때 얘기를 하자면. 수학교 시대에 여자를 우리 할아버지 때는 여자애를 보면 어리니까 순진하고 이쁘다. 나이 들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새산물 좀 하고 내지 좀 탓가 흔히 말하는 섹시하다 교활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나쁘게 교활해. 농염해진다. 농염해진다. 그런데 건강한 여자아이 혹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없었어요 원래. 맞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죠. 알잖아요. 씩씩한. 씩씩한 건강한. 이런 형용사는. 그건 여자를 위한 게 아니죠. 그런 여자가 없어요. 언제나 누구에게 대항마로서의 그러니까 어른을 대할 때 청순하고 깨끗하고 예의바른 혹은 뭐 누구를 할 때 농염하고 섹시한 이제 그 자신이 스스로가 그 건강하게 그 무언가 그래서 성적인 뉘앙스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그 사람의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게 그게 아무래도 시대가 근대화 되고 현대화 되어야만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야만 나오는 현상인데 그게 이제 트와이스가 90년대도 없던 거를 이제 해놓은 거죠. 이제서 드디어.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그런 걸그룹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다라는 느낌의 씩씩한 그룹이라는 건 없거든. 왜냐하면 다 청순 아니면 내가 이제 제 느낌. 아니면은 뭐 다른 차원의 느낌을 보낸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 흐름을 이해를 해보자면은 소년시대랑 원더걸스가 2세대의 정점을 한번 찍고 사실은 트와이스 나올 때까지 약간 소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네이핑크부터 시작해서 청순이 대세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시장파이가 커졌을 때는 걸그룹 시장이나 이쪽 여성연예인에 대한 소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남성 소비자들이 빠져나가고 난 자리는 여성 소비자가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성 소비자한테 시작 시지는 절대 안 돼요.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리고 청순을 하더라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청순을 하는 건 위험해. 멋몰라요는 실질. 그러니까 소녀적인 걸 좋아하는 여성은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소녀의 섹슈얼리티를 은연 중에 전시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여성 팬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시를 하더라도 되게 아름답게 예쁘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청순한 소녀상은 소년들이 있는 소년만화, 액션만화의 히로인이 아니라 마치 순정물의 여주인공 같은.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북두신권 같은 그런 남자만에 등장하는 수동적인 남성의 시선이 반영된 여성이 아니라 불량공주 모모커에 나오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으로서의 그 모습으로서의 같은 청순이고 엄청나게 과잉된 불량공주 모모컨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그 영화 또 보고 싶다.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하여튼 미묘하게 뒤섞이긴 했는데 사실은 그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대놓고 파워 청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좀 섹슈얼리티로 소비하기엔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아니. 대체 파워랑 청순이 청순이 어울리냐고. 그러니까. 형형무순이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대통령 탄핵 예정일 다음 주에 컴백한 탕탕탕을 불러요. 이거 유사일에 이런 거 없었어. 이런 콘텐츠. 그게. 맞아요. 노린 거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청순이 대세였고 이제 초창기에 고생하던 러블리즈도 이제 필랄이 왔고 그 상태에서 러블리즈 팬덤도 이제 잘 되겠지라고 하던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잘 될 어떤 모멘텀을 받죠. 모멘텀을 받던 그 와중에 트와이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물 들어온다 싶을 때. 러블리즈 팬덤에게는 이 트와이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자면 그 당시 트와이스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러블리즈와 여자친구는 흔히 말하는 우리 그때 예전에 얘기했죠. 1집에서 바로 성공하는 걸 기대 안 한다고. 네. 바로 그래서 언더독 시절에 러블리즈와 우리는 이제 2군이지만 곧 될 것 같은데 기회만 오면 좋겠는데 바로 그 아추가 기회가 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1군이 되려는 거야 콜업이 오는 거야 뭐 이게 이제 되려는 그 식이에요. 그리고 트와이스가 등장하고 트와이스는 러블리즈 팬덤에게 어떤 의미가 됐는지 광고 듣고 와서.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로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로니아. 처음에 러블리즈 팬들은 트와이스를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3대 기획서부터 뭐가 나온다 하면 긴장해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긴장을 하고 거기다 이제 서바이벌을 하니까 서바이벌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종류의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아예 의식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커질지는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일단 긴장은 했죠 당연히. 긴장을 했고 사실은 이후에 우아하게라는 노래가 나오고 나서 진입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기대치에 비해서. 약간 방심하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치고 올라가는 거라. 점점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저기 뭐야. 이제 갓 데뷔한 애들이 자기랑 비슷한 위치에 왔다고 느껴졌던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뛰고 왔는 거예요. 네. 얘들은 금수저다 이거야. 지금 우리 물 들어와서 이제 노조보상 막 갈 직전인데. 저기서 모터보트 타고 다다다다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풍랑을 줘 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도 모터를 달려고 단 게 그 노래인가요? 그대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왔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보통 그런 그룹들 이제 노래 나오는 텀들이 1년에 6개월 정도 텀? 그런데 신인 걸그룹은 자주 내기는 해요.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해요. 빨리빨리. 얼굴을 익히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츄가 롱런을 하면서 나중에 뭐 마리텔 윤상이랑 같이 나와서 그때도 역주행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모멘텀이 왔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아하게가 나오고 우아하게가 한창 이제 한 달 역주행해서 막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음악방송에 다시 1위 후보로도 한참 지나 활동 끝나고도 오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겨울에 저기 러블리즈가 그대에게를 냈어요.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왜 당황했습니까? 팬들이? 기대하던 색깔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왜 그전에 안녕이라든가 놀이공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던 러블리즈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되게 락킹한 베이스에 일종의 이제 소년시대로 치면 힘내 같은 곡인 거죠. 락킹한 베이스에 철업하라는 그런 곡. 힘내 이런 팬송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때에게 말자죠. 이제 하자가 팬이잖아요. 사실 좀 더 있다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팬들한테 팬송 부를 때가 아닌데. 내가 볼 땐 그래요. 팬송 부를 때가. 내가 볼 땐 그때 데스티니가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시기감이 안 맞았어요. 데스티니는 봄에 나오고 그대가 엄청 발랐는데 겨울에 나왔다고. 이 두 개가 바뀌었어야 돼 이게. 그렇네 진짜. 서울은 겨울인데 그게 배경이 오키나인가 그렇죠? 오키나인지 하여튼 일본은 어디에 가서. 아니 왜 그랬죠? 모르죠 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 울림 이중엽 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지. 아니다는 알 수 없지만. 앞서가셨나. 근데 거기서 데스티니도 명곡이니까. 데스티니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1군이 된 후. 이제 여기까지 함께 온 우리 팬덤과. 이제 같이 치어럽해서 가자. 이대로 쭉 가자. 그 순서가 완벽하지 않나요? 트와이스로 치면 티티 다음에 낙낙이 나왔잖아요. 낙낙이 그대에게 같은 노래예요. 되게 락킹한 베이스에.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짠하게 들을 수 있는 팬들이 약간 감정이 몰랑몰랑해지게 만드는 그런 베이스의 노래고 티티가 이렇게 세게 달렸단 말이죠. 그 선수는 사실은 정석이기도 해요 보통은. 팬송 나오는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한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 너네 지금 팬송 부를 때가 아니야. 그래서 imf가 왔군요. 그렇소. imf 그것도 있어. 왜냐하면 이건 결과론이지만. 그렇죠. 결과론이죠 물론. 결과론이지만 그 당시에 트와이스 노래나 그 당시에 우아하게가 치고 발라놓을 때니까 차라리 그렇게 마이너 쪼에 데스티니가 그때 나왔으면 확실히 비교군으로서 차별화가 됐었을 건데 계절감도 안 맞고 거기다가 계절감도 안 맞아서 신났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지. 신나는 정도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아하게는 그럼 계절감 맞냐. 그러니까 그게 3대 기획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했는데 차별화가 안 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기획력의 차이인지 그래도 이중엽 대표 정도면 짬이 많은 사람인데 당연히 기획을 할 때 이 노래가 소비될 수 있는 계절. 여러 가지 다 고려하셨을 건데. 그리고 시대적인 분위기. 선거가 있냐 올해 같은 경우엔 선거가 있냐 올림픽이 있냐 이런 거 다 감안을 하고 내았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계산에 왜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럼 사태인에 빨래 터뜨렸다가 그냥 한번 가자. 이거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미스테리일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생각에 회사 입장에서 생각에 아 지금 팬덤을 좀 공고히 할 땐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준비된 곡이 없는데 이제 윤상 씨가 창작의 고통으로 인해서 데스티니 같은 곡을 못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시대의 계절감이라든가 이런 기획적인 것보다 곡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일단 지금은 한 번 삐끗하는 것 정도는 아니고 평타만 치면 됐거든. 그래서 다음에 치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데스티니였다는 거야. 그 다음이. 다 더워 죽겠는데 까만 새 옷 미망인 옷 입고서는. 미망인 옷. 보고서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옳지 않구나. 아니 근데. 말이 그렇구나. 안 좋은 표현이 없지. 죄송합니다. 아니 표현이 옳지는 않은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거든요. 지금 박 박사님은 게시판 용어로 말씀해 주시네요. 남편을 잃으신 여성분과 같은 복장을 하고 정말 나와서. 장례식 복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 흐름이 안 좋았다. 그 흐름이 있던 되게 좋은 아추로 만든 좋은 모멘텀을 잃었다. 근데 그거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게. 모멘텀까지 기껏 가서. 네. 그럼 러블리지 팬들은 그 미스테리 때문에 더 속상하고 더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손에 잡히는 것 같았으니까. 지금까지 응원을 해왔는데.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또 참. 야구로 치면 시즌 초기에 엄청 고생하다가 중반부에 엄청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연승하고 막. 그래가지고 4위까지 프롭 진출인데 마지막 경기 반게임 차인데 히드랍 더 볼이 나온 거야. 그래서 떨어진 거죠. 러블리지 팬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근데 아니 러블리지 팬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한화 이그스 팬이라서 히드랍 더 볼이라는 소리 자체에 제가 바로 왔습니다. 그게 그 용어를 설명해 줘요. 아 히드랍 더 볼이요? 평범한 플라이볼 놓치는 걸 히드랍 더 볼이라고 합니다. 히드랍 더 볼. 히드랍 더 볼. 이게 지금 우아하게와 그레게가 2015년 말에 나온. 그렇죠. 겨울. 이때 당시에 1군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가장 잘나가는 여성. 그 걸그룹들. 1군의 4번 타자. 한화의 김태균 같은. 이거는 서련이 아니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도 논쟁이 많았어요. 3세대냐 4세대냐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3세대로 구분하는 분위기고 2.5세대로 불리는 팀이 대표적인 게 시스타. 에이웨이. 그리고 에이핑크. 걸스데이예요. 이렇게 대표주자죠. 다른 여러 가지 팀들이 있지만. 귀하는 말로 낀 세대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대 논쟁을 할 때 싸우는 거예요. 우린 낀 거 아니다. 우리도 하나의 지분이 있다. 세대가 있다. 싸울만 하네요. 그렇죠. 에이핑 중심 사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에이핑크 중심. 에이핑크 중심. 인사관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감이 꼈다니 우리 보고. 그렇죠. 어떤 세대를 나눌 때는 단순히 흥행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와이스를 3세대의 스타트로 보는 거기는 하죠. 그래서 에이핑크 걸스데이 에이웨이 시스타 이렇게 네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이스들 뭐 걸스데이의 해리. 에이웨이의 서련. 해리가 이제 제너럴 이익이죠. 그렇죠. 그리고 에이핑크의 정은지 손나은 그리고 시스타는 그냥 강력한 음원 강자. 음원 최강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 무렵에 서련 씨가 그때 뭐 하긴 기억이 안 나요. 2015년 말이었으면 그게. SK. 그거 할 때. 그렇죠. SK 광고로 일단 분모비 돼가지고. 아 그 서련 등신대 입간판이. 그렇죠. 그렇게 절도 사건이 많이 나던. 한국의 광고 모델은 서련 씨만 하게 된 그 시점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게 원래 광고 시장이 특히 여성 광고 모델은 옛날 이영애 씨 이후로 이영애 김희선 씨 이후로 누구의 하루가 완성되면 그 사람이 그 광고의 탑인 거예요. 맞아 맞아. 광고한 침대에서나 그가 광고한 정수기로 물 먹고 그가 광고한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가 광고한 음식을 먹고 이런 거거든요. 저녁에는 소주를 먹고. 사실은 그게 가장 마지막으로 그걸 완성한 사람 김연아 선수 이후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없었죠. 이효리 씨 김연아 씨 이렇게 가다가. 전지현. 없었다가 간만에 한 번.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트와이스가 갑자기 등장해서 추월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러블리즈를. 러블리즈가 10위권에서 롱런했다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은 약간 삐끗하는 것 같더니 대형 계획사에서 나왔고 오디션 출신인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더니만은 음악방송 나와서 노출이 되면 될수록 성적이 계속 좋아지는 거라. 심지어는 보통 활동을 4주에서 많이 하면 6주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활동이 끝났는데 성적이 계속 올라와서 또 이제 빈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말 연초 이때가 빈집이에요. 빈집 털이 가가. 음원 빈집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괜찮게 성적 나오는 것들이 음악방송에서 계속 1위 후보로 소환이 되는 거라. 그래서 트와이스는 공중파 음악방송의 활동이 끝나는데도 계속 물려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플러스 뭐가 있냐면 팬덤 유입이 된다는 게 그때 음반이 계속 팔려야 음악방송에서 1위 후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반 산다는 건 진짜 팬이라는 소리란 말이죠. 그렇죠. 요새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팬인데 음반이 계속 판매가 되니까 1위 후보에도 계속 올라가는 거라. 설마 설마 하면서 러블리즈나 여자친구 팬들은 되게 아슬아슬했던 것. 초조했겠어요. 보고 있는데 진짜.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처음 분위기 아까 트와이스가 제3의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땐 낯서니까 좀 깊은 관계가 없는 그냥 처음 보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인이나 팬들은 약간 당황했어요. 그렇죠. 좀비 나오고. 뮤직비디오에 좀비 나오고 애들이 너무 씩씩하고 여성적 매력을 자기가 어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걸그룹 보면 그냥 청순하건 섹시하건대 전혀 다르니까 이게 잠깐 당황해서 아마 안 낯설했죠. 낯설했죠. 그래서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국적도 다 외국인이 반이야. 확실히 와 신난다 느낌이 엄청나죠. 트와이스 뮤비 보고. 그러고 있는 흐름에서 비슷한 위치인 줄 알았던 여자친구가. 시간을 달래서. 네. 시간을 달래서. 로 대박을 칩니다. 달려갔죠. 그때가 딱히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음원시장이랑 방송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휩쓸어요. 그렇게 한 번 확실하게 탑으로 올라섰죠 여자친구가. 훅 나갔군요. 그럼 러블리즈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오리배를 접고 있는데 앞으로 오리배 자전거 페달을 밟고 앞으로 가자 가자 하고 있는데 풍경은 안 바뀌고 있는데 뒤에서 모터버트 트와이스가 훅 지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래도 트와이스가 비슷하게는 가고 있는 걸로 보였죠. 그런데 여자친구도 비슷한 줄 알았는데 시간을 달려서 나오면서 앞으로 확 치고 나간 거죠 먼저. 그것도 같은 컨셉에 후반주자가. 비슷한 컨셉이었는데. 고생도 훨씬 덜한 애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러블리즈 팬들도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는 게. 가졌지. 다음은 우리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츠로 만들었던 모멘텀을 러블리즈가 갖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우리 눈이 그 해에 음악 관련 관계자들이 뽑은 명곡 중에 하나였어요. 노래 지금도 좋아요. 노래는. 그런데 그 기대감 음원에 대한 그 기대감을 살려서 시간을 달려서가 나온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걔들이 잘 돼서 우리도 잘 되겠지라는 기대였기 때문에 나도 악계가 아니었어. 그래 응원한다 여자친구. 좀 있다가. 우리도 간다. 우리 그 꼭대기층에서 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갑자기 우리는. 그때도 또 저기 뭐가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과당 사건. 자빨링 사건. 막 BBC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게 그 춤을 추다가 공연을 야외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고 막 그래서 미끄러져서 바닥이 한 명이 계속 넘어졌는데 필사적으로 일어나면서. 비 오는 야외 무대 행사에서. 필사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하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공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이 화제가 돼서 심지어 BBC에서 코멘트가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 소녀들을 보고 나면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될 거다. 많은 코멘트와 함께 경험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야마가 생긴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후킹포인트 후기 생긴 이 팀에. 하나의 스토리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서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파워 청순이랑 이거랑 합하면 그 굿새고 씩씩하고. 그렇죠.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비하 단어가 아니에요. 흑수점 마케팅. 중소기획사의 신회다. 거기에 몰입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몰입할 서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달려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보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쌓인 기대감과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한 번 생기면서 폭발력이 생겨버린 거죠. 이거는 정말 모멘텀이 제대로 터져요. 사실은 진짜 쇼 비즈니스에서 다들 하시는 흥행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 흥행은 퀄리티 때문에 흥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운은 정말 천운이고. 왜 천운이라 해서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 비즈니스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그럼요. 운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잘 살려나간 거죠. 그걸 잡았지. 그거 왔다고 그거 살려서 잡아가지고. 맞아. 그것도 재주예요. 적어도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획사에서 기회인 줄 알았다.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러블리즈 팬들은 이제 그대에게 같은 경우들도 그냥 없는 셈은 아니지만 쓰러가면서 이제 다음 걸 기대를 한 거죠. 자 이번엔 우리 차례다. 그런데 트와이스가 같은 날 컴백을 해. 드디어 4월이 됐어요. 같은 날 컴백을 했어요. 같은 날 컴백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2016년 4월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같은 날 지금이야 우는 이유가 뭐예요. 트와이스의 그 거대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트와이스의 팬덤이 그게 거대하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컴백해도 그럼 같이 사기 좋게. 되는 싸움이다. 되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는. 아제리너스들은. 아제리너스들은. 아니요. 심지어 트와이스 팬들도 자기들의 팬덤이 그 정도까지인 줄은 그렇게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팬덤 내부의 기대감은 있었어요. 트와이스 팬덤 내부에 그동안 유입된 수치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초동이라고 해서 첫 주 음반 판매 수치에 대해서 내부적인 기대감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까일까 봐 되게 보수적으로 예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4만 정도 나왔는데 2만 이상은 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자 그룹이 2만 이상 파는 거 엄청나게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에이 설마 이런 느낌이었고 러블리즈랑 같은 날 컴백한다고 했을 때 둘 중에 누가 이기든 한 놈은 단두대 승부다. 아 단두대 승부다. 단두대 매치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널 눌렀으니까 이제 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두대라는 거는 팬텀끼리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시잖아요. 왜 야구 팬들에게 좀 더 익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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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 엘콜라 19에서 나온 거였죠. 가서 놀리고 또 아니면 또. 나도 놀림 받고. 놀림 받고. 이제 그런 문화가 게시판 문화 팬덤 문화에서 장착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또 있었던 게 아이유가 우아하기가 나오던 그 하루 이틀 상간으로 아이유가 스물셋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썰려나가고. 네. 그 아이유 같은 버스커버스커 아이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수들은 일단 나오면 10곡이잖아요. 10곡 1위부터 10위까지 그 사람들 노래예요. 앨범이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신인 그룹이 간신히 차트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걔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우시장 그냥 차트 아우시장. 아까 말씀하신 광탈.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요. 그래서 트와이스도 만약에 아이유랑 겹치지만 않았으면 진입 성적이 그렇게까지는 낫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이유가 앞에서 1위부터 12위를 갖다 7곡이었으니까 7위를 갖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후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면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물 밑에 파워를 물 밑에 에너지가 좀 은폐되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화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힘길 전한 윤상 씨의 이제 그대의 데스티니와 치얼업이 드디어 맞붙게 된 거죠. 운명의 2021년 4월 저지먼트 데이가 왔어요. 저지먼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왔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3세대라 흔히 3세대라 불리는 지형도가 이제 드디어 형태를 갖추고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트와이스로 대변되는 3세대. 그렇죠. 그때 이제 치얼업으로 다들 하다시피 이제 초대박이 났고 데스티니에서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인 거죠. 상대적으로. 저 자리가 우리 거였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봐도 열받는 거고 트와이스를 봐도 열받죠 당연히. 어딜 봐도 열받네. 왜냐하면 다 손에 잡히고 나랑 별 차이. 왜 학교 다닐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비슷하게 하던 애들이 그렇잖아요. 수능 성적으로 따지면 똑같이 몇 퍼센트 안에 들이고 있던데 지금 이제 저희 우리 나이가 돼서 주변을 돌아봐서 같이 비슷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의 위상을 보면 내 인생은 뭐가 잘못된 걸까. 사실 복귀를 해봐도 원인을 잘 모르겠단 말이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은 그런 종류의 억화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억화심정과 경쟁심 이런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랄까.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오기 전에 데스티니와 치어럽이 맞붙게 된 건데 그 전에 물 밑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쯔위의 양한관계라는 사건이라고. 그게 황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가수인가요? 중국 대만 출신인데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죠. 중국 가수가 마리텔의 쯔위가 나와서 대만 국기를 흔들고 보고 그렇죠. 일종의 고자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삼은 거죠. 사실은 그게 보통 어떤 이슈가 왜 무슨 짓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했을 때인데 이슈화시키면서 어그로를 끄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슈화가 된 건데 처음에 아마 황한 본인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을걸요.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관심 좀 받아보려고 한 짓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때마침 그때 대만 총선이 또 물려 있었죠. 대만에서 대만 자주파들이 핍박당하는 쯔위를 보고서는 쯔위의 케이스를 보고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커지면서 그 자주파들이 대승을 했죠. 선거를 받았죠. 그래서 이 쯔위 사태가 대만의 정치 선거 결과를 바꿨잖아요. 그게 뭐 대만인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리적으로 되게 크게 거부감을 갖게 만든 건 사실이죠. 대만인들이 그런 패권 이런 거 있었고 그때 당시에 팬들의 위기감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끝장나는 줄 알았다라는 정말 끝난. 왜냐하면 이 대표님하고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린 99년생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3학년짜리 애가 중국 세계 G2에 해당하는 중국 정부가 다이렉트하게 문제를 삼아버리니 이래버리니 우리나라가 그때 나중에 후일담으로 그때 당시에 박진영 씨가 엄청 욕을 먹었죠. 사과 영상. 사과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이걸 수습하는데 애 내세워서 이게 뭐한 짓이냐. 그런데 박진영 씨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JYP 소속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지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 당시에 쯔이가 중국에서 반응이 오고 있었거든요. 트와이스라는 팀 자체가. 원래 이제 한류라는 게 본토에서 떠야 아시아에서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탄 신인이니까 아시아권에서 중국 시장에서 반응이 오려고 하고 있는데 공연하러 갔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 일이 터지고서는 갔다가 그래서 LG 왜 LG유플러스 광고에서도 쯔이가 왜 서련 대학마 이랬다가 다 내려왔잖아요. 중국 시장에서 역풍을 맞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이벌 팀들은 은근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는 러블리즈 팬덤도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모든 러블리즈 팬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박박사님의 미소지였다. 박박사님도 그랬나요? 저는 사실... 트 팬이니까. 러블리즈 팬으로서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성인으로서 중국의 태도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죠.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요. 그럼 박진영 역도 되게 많이 했어요. 박진영 씨 역도. 이제 와서는 사실 박진영 씨 입장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걸 생각했어요. 그때는 트와이스는 지금 같은 캐시카우가 아니고 완전 막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캐시카우는 막 2PM이라든가 그 메인 팀이 있단 말이에요. 돈 벌어다 주는 팀. 캐시카우. 그리고 이제 막 키우는데. 수지도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얘들은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이 앞선 팀들이 벌어온 돈으로 일단 들어가는. 돈만 들어가는 팀인 거죠. 막내 팀인데. 그런데 그 팀이 이 앞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길을 다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얘를 자발적으로라도 사과를 시켜야죠. 옆에 흩뿌린 느낌이니까. 제가 또 울면서 사과를 했고. 울지는 않았는데 그 그림이 되게 좀 안 됐죠. 그랬어요. 보기에도 수척해 보이고. 영상도 그랬고 화장기도 없고. 그리고 애잖아요. 애는 애자고 같고 진짜. 아직 미성년자를 내세워서. 그래서 쟤는 멘탈이 나갔을 거다라고 경쟁팀의 팬들이. 그렇죠. 저 팀은 힘들다 이제. 이제 좀 내심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2016년 설에 있었던 아육대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거가 이제 트와이스 팬들은 아직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아육대에 쟤가 나올까 안 나올까가 되게. 아육대가 아이돌 육상대회. 아이돌 육상성수권대회 명절에 한 번 하고 추석대회 하는데. 설이었죠. 설 아육대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양한사태 때문에 한참 이제 막 팬들은 막 그냥 이 팀이 그냥 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구나. 휘청휘청하고 있고 쟤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했어요. 멘탈이 나가서. 멘탈 나간 것도 있고. 괜히 내보냈다가. 더 욕먹을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심지어 이제 쟤 진짜 내보내는 거 아니냐. 팀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9명인데 1명 나간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맥락이 있는 게 JYP가 보통 아이돌 팬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팀케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멤버 교체라든가 멤버 추가 퇴출 이런 거 되게 예민해요. 원래 아이돌 팬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5-1은 0 뭐 이런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멤버가 다섯 명이면 넷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없는 거다. 원퍼롤. 근데 뭐 박재범 씨 내보냈지 옛날에. 그 원더걸스 멤버 교체 엄청나게 많이 했죠. 현아 씨 내보내고. 그렇죠. 근데 JYP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쟤를 내보낼 가능성도 높다. 팬들 입장은 거의 정신병 걸리기 전으로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아육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9명이 나란히 서서 팔짱을 끼고 손 걷기 걸어 나오는 거야. 역사적인 순간인가요? 딱 이게 우리는 권재하다라는 일종의 사인이었던 거죠. 그 분위기를 그 친구들도 알았겠죠 아마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위기감 팬덤의 위기감이라는 걸 이 친구들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꼭 손을 꼭 잡고 9명이 딱 걸어오니까 이제 트와이스 패드를 할렐루야가 되면서. 한방에 잠재어지는. 이 결속력이 그러니까 트와이스 자체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들이잖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폭발력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개인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팀팬이 아니라 개인팬이 많아져서 서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팀인데도. 홍작가 팬이 이동규 대표를 음해를 하고 막 서로 루머 캐는 것도 다른 팬이 안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홍작가님 팬이 이동규 대표의 SNS를 털어서 과거를 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같은 팀에서. 같은 팀에서. 지금도 안티자료들 전부 과거에 팬들이 하는 거예요 거의. 다른. 다른.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없이. 타팀이 아니라. 모르니까. 아니까 또 파는 거죠. 그런데 그 기조가 팔짱을 끼고 나타나는 그 순간 모두가 결속이 되면서 과거의 원헌 모두가 있고. 은원은 묶고 가고. 그렇죠. 은원은 묶고 가고. 우리는 단합해야 한다. 그래서 올팬 기조라고. 개인팬이 아니라 그냥 팀팬으로. 우리는 팀팬에 대한. 올팬 기조. 이것도 사상적 조류가 다 있군요. 그게 트와이스 팬들의 나름의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올팬 기조다. 악계로 시작했지만. 악계로 시작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상자리라. 장모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와이스 팬들이 여자 팬들 여자 아이돌 팬들 치고 결속력이 높고 충성도가 높은 이유가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사가 중요해요. 이 스케일 자체가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이. 그럼요. 세계 두 번째 강대국에게 핍박받는. 그러나 우리는 건지하다 알렸기 때문에 모여라 여기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짜릿한 거죠. 그걸 되게 고약이 되는 거야. 그 서사. 그러면서 원래도 이제 예쁘고 3대 기획사에서 때깔 좋은 팀이 나왔으니까 인기가 좋을 여지도 말았는데 몰입할 서사가 이 강렬한 스토리가 하나 생긴 거야. 그러면 흥행이 안 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 역조공 사건이라고. 이게 뭐 같이. 같이 화제가 된 거죠. 아육대. 바로 그렇게 등장을 한 그 프로에서. 그 프로에서 아육대에서 이제 아육대가 무슨 프로냐 하면은 왜 하루 종일 팬들을 가둬놓고서는 애들이 이제 운동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녹화 시간 길잖아요. 당장 저희도 이거 크게 많지도 않느냐 얘기하는데 몇 시간씩 녹화를 하는데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팬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새벽부터 밤까지. 밤까지.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은 보통 제작을 할 때 방청객 한 대는 제작진들이 출연료를 주고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육대에서는 팬들이 니들이 좋아서 오는 거니까 먹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되는 거라.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저 문제가 많죠 사실은. 부르지 말든가 우리는 제공을 할 수 없으니 부르지 말든가 부를 거면 돈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방송국 논리는 이래요. 온다는 사람은 말일 수는 없는데 그걸 우리가 돈으로 커버 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방송국 입장. 그 말도 그들 입장에서는 말은 돼요. 쟤네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망이 내가 너들 좋아서 와 있는데 라고 하면 가수 입장은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육대에서는 그 도시락 식사 아침 전신 저녁 3끼를 줘야 돼. 3끼 간식까지 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했으니까요. 물도 마셔야 되고. 주말에 간식도 줘야 되고. 걸그룹 측에서. 그렇죠. 팀은 보이그룹 똑같아요. 회사 측에서. 회사 측에서. 기획사 측이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돌려주는 게 일단 팬 입장에서는 좋은 밥 주면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날 생각해 주는 거 당연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오빠들이 이렇게 좋은 밥을 도시락을 나한테 줬어라는 게 자랑거리가 되잖아. 그러면 경쟁이 안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시락 경쟁이. 원래 역조공이란 말은 조공은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주는 뭔가 선물을 주면 하는 걸 조공이고 역조공은 반대로 아티스트가 팬에게 뭔가를 주는 걸 역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육대 자체가 무슨 이상한 기괴한 형태 기형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유지는 돼요. 유지는 되고 있고 의외로 시청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이제 약간 일본의 홍백정까지는 아니지만 설날 대표 프로그램 비슷하게 됐버렸어요. 명절에 하는 게. 그래서 방송국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고 아이돌 애들이 부르는 애들이니까 방송국은 갑이고 거기다가 팬들이 알아서 거기 뒤에 그림 다 채워주고 소리내주고 분위기 만들어주면 우린 찍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진짜 좋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가성비 최고. 그래서 저는 설날을 갖다 그걸로 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팬들 엄청 열심히 보지고 또.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프로그램이 됐는데. 어른들도요. 이쁘고 어린 애들이 뛰고 노는 거 정말 좋아하죠. 그런 프로그램은. 맞아요. 어르신들 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애들이 막 이렇게 체육대회잖아요.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 저희도 이제 중년이 됐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거 보고 있으면 그냥 좋잖아요. 흐뭇하죠. 저도 언젠가는 그 감정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홍 작가님 아직 젊으셔서 아직 잘 모르죠. 제가 홍 작가님을 보면 흐뭇해요. 그런데 그런 느낌처럼 아예 저 탱탱한 뭐 이제. 어디 나요 탱탱. 탱탱한 두피.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매끈한 안경알. 그렇죠. 뭐라고요? 지문이 안 묻은 안경알. 옛날에 아는 여자분 하나가 이상형이 뭐냐 그랬더니 안경알이 깨끗한 남자라는 말을 듣고 내가 되게 당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말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딴소리 없고. 하여튼 아역대가 그런 프로인데 당시에 트와이스가 어쨌든 팬들이 이미 아침에 이렇게 한 번 뽕을 맞았어. 이렇게 트와이스 뽕을 맞았어. 그렇죠. 팔짱 끼고 나오는 거고. 단결뽕 맞고. 그런데 밥도 엄청 좋은 걸 계속 주는데 심지어 거기에 손편지까지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녹죠 녹아. 부흥회 하는 거죠 그냥. 부흥회. 부흥회죠. 끝났지. 진짜 부흥회다. 정말 이거는 그 손편지를 하나씩 받았다는 건 정말 이게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임라인을 잠깐 아시면 자기 행사가 없으면 당연히 아역대에 와 있는 아티스트 등 운동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 팬들이 있는 구역에 가서 대화도 하고. 그렇죠. 일종의 미니 팬미팅 비슷하게 되는 거죠. 팬미팅 돼요. 지금 거리에서 계속 우리랑 눈 마주죠. 아이컨택 해줘. 얘기도 해줘. 엄청나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트와이스가 확 치고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팬들 여자친구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러블리즈가 살짝 약했던 거야. 어떻게 약했어요? 러블리즈는 어떻게 약했습니까? 잠깐 여자친구 먼저 얘기해줘야죠. 여자친구가 뭘 줬는지. 여자친구는 뭘 줬죠? 제가 메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친구가 제가 알기로 점심에도 비슷하게 줬고 저녁에 여자친구는 오히려 저녁에 빛을 발했는데 여자친구가 그때 치킨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휴하고 있는 그 치킨 회사를 1인 2인 1딱인가 1인 1딱인가로 해서 돌린 거야 그냥. 그럼 생각해봐. 친한 힘인데. 손편지에 도시락도 받고. 고콜의 도시락을 손편지와 함께. 바꿨고 이쪽은 치킨을 한 방에 먹어라 그냥 팍 준 거야. 그런데 우리 같이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러블리즈 없잖아.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아리수 드립이 나온 거야. 수돗물이나 처먹어. 아무것도 못 먹어서 아리수너스다. 배고프니 물로 배 채우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게 되게 서럽잖아 솔직히 별거 아닌데. 아니 바로 옆에 치킨 뜯고 있고 손편지 보고 있는데 우리는 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단지 내가 쟤를 좋아하지 않고 이쪽에 앉았다는 이유만이 아나. 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오욕을 받고 앉아 있구나. 이게 어머니들이 흔히 말하는 이건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여자애들한테 여자 팔자 두레벅 팔자라고. 디웅박. 디웅박 팔자. 두레벅은 뭐야. 우리 때는 두레벅이라는데 나 때는 내가 워낙 소학교라서 디웅박이야. 그래서. 펜팔자. 펜팔자 이팔자인 거잖아요. 이게 걔들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얘를 좋아하는 이유만으로 이쪽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거야. 아리수 나름 서울의 자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탈덕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썰들은 되게 하드코어한 오프를 뛴다고 그러죠. 온라인 활동이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공방 공개방송 콘서트 세안에 이런 걸 열심히 뛰는 이런 분들이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팬덤의 코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탈덕을 한 건 아닌데 이분들이 아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처받아요. 하여튼 그렇죠. 그리고 사회자 측에서 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친구 아빠가 잘 살아서 내 친구한테 아웃백을 사주는데 우리 아빠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서 김밥천국 갔어. 우리 아빠니까 이해는 해. 우리 집 사정도 다 알아. 그런데 왠지 어떠어떤 마음은 있잖아. 예를 들어 생일날 그랬다 그러면 이 아육대도 그런 거니까 중요한 행사니까 왠지 마음이 항상 그런데 그게 누적되면 대놓고 그래서 아빠는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야는 아니지만 나중에 만약에 성장해서 서로가 서로 아빠를 대할 때 이 아마 부잣집 애는 커서 아빠와 좋은 유대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웬지 커서 아빠야 아빠야 끊어 이런. 그런데 그 분위기가 예를 들어 이 팬이라고 치면 코어 팬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류의 어떤 분위기적인 것들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 막내 동생들이 있다고 쳐봐요 어린 막내. 그럼 큰형이 뭔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그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코어 팬이 어디 갔다 왔더라 펜싸 갔다 왔더라 하면서 어떤 식의 말로야 좋다인데 그 행간에 왠지 싸운 아리수만 먹고 왔다라는 이 슬픔이. 그거를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그냥 고생했다로 끝나는 건데 옆에 팬덤들이 직접 비교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아이고 절 밥도 못 얻어먹고 다 되는 사람들이 되잖아. 가만히 우리끼리 결속했는데 내가 사실 우리 울림 좀 너무한 것 같아. 이러면 좀 우리 내부 결속이 되는데 울림 좀 하면 끝이지. 옆에 팬덤이 우리 게시판으로 다 몰려와서 이 킬킬킬하면서 이러면 여기서 이제 폭발하는 거야. 아리수만 쳐먹고 우리는 닭먹어. 그러면 그 분노가 사실은 가수들한테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팬덤들은 소속사를 미워해요. 우리 애기들을 갖다가 우리 애들을. 욕먹이게 하는. 네. 욕먹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팬대지 앞에서 섭섭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우리랑 라이벌이었던 애들한테 악감정이 쌓이는 거야. 이런 일들 하나하나. 사실은 그 다른 팬덤들이 이 사람들한테 잘못한 건 아니죠. 그냥 좋은 밥 먹었다가 뭐 나쁜 일인가. 주면 먹어야지. 와서 웃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서서히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 왜냐하면 경쟁심이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쌓이고 있다가 황한 사태에서 사실은 신나했었잖아. 그런데 어? 안 봐. 저 팀 황한 사태 때문에 양한 사태 관계로 위기를 맞은 줄 알아.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나와서 나를 매긴 거야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며칠 사이의 일이잖아요. 점점 서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인사이너. 밥 먹는 게 사실 대수예요. 아니에요. 밥이 최고예요. 사람이 밥 먹는 걸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머리로는 대수가 아닌데 마음으로 대수잖아요. 그렇죠. 원래 먹는 걸로 사람 마음 상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또 한 번 있었냐면 이런 경쟁심이 극도로 가니까 개리문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상에 몇몇 팬들이 투표 좀 더했니 만했니가 1위를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사실 개리. 리쌍의 개리. 아, 네. 리쌍의 개리가 이제 솔로를 하는데 이제 왜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비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덕후들 용어는 빈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아계가 1위 후보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트와이스 팬들이 첫 1위를 시킬 수 있겠다 하면서 결집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역투표를 한 거죠. 다른 팬덤들이. 아, 개리에게.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영향을 끼쳤는지 않겠는지 알 수 없어요. 없지만. 그건 수치화가 불가능하니까. 근데 일단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서로 건널 수 없는 광을 건넌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주도한 게 사실은 DC 같은 커뮤니티에 러블리즈 팬들과 기타 등등 팬들이 주도를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안티들도 섞여 있고 괜히 미운 사람도 섞여 있고 한 거죠.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게.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저거. 골려주는 게. 네. 골려주는 게 재밌으니까. 그런 사건이 또 있었군요.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점에 트와이스 팬, 여자친구 팬, 러블리즈 팬들은 차이가 좋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런 맥락. 딱 그거네. 적의 적은 나의 아기. 그렇죠. 합정연행을 하는 거예요. 트와이스에 대해서 안티하고 싶을 때는 여자친구하고 러블리즈 팬들이 한 편이었고. 연합을 했다가. 반대의 경우에 이쪽으로 연합을 했다가. 드디어 2016년 4월에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그전까지는 천하산분지계. 인터넷에 제일 유명한 글 중에 하나가 걸그룹 삼국제 해가지고 위와이스. 위나라. 위나라. 조조의 위와이스. 가장 기세 등등하다. 촉블리즈. 러블리즈. 여기서 제일 웃긴 거는 레드벨벳이 오블리즈인데 웃긴 건 남자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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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마마무는 흉노 아니겠냐라고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난만친구가 흉노무라는 말. 흉노 너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거 비하 아니냐고 막 기분 나빠는데 이제는 다른 팀들이 더 치고 올라가버려서 이제 놀림거리가 돼버린 그들 자체도.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케이있잖아요. 케이임. 케이임. 케갈량이라는 말로. 케갈량. 그거는 일부러 놀리게 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팬들끼리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케갈량. 그래서 데스티니와 치얼업이 2016년 4월에 붙었다가 치얼업은 휩쓸고 데스티니는 결국 1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 느낌에는 굳이 삼국지 드립을 쳤으니까 하자면은 제가 볼 땐 관우의 번성전투되지 않나 싶어요. 관우의 번성전투? 네. 이게 형주를 먹으려고 갔는데 먹을 뻔했잖아요. 네. 그런데 패티가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눈물을 삼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적으로 놓고 따지면 사실은 번성도 꽤 오래 점령을 했고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세가 확 기울어버린 사건이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국지 드립을 하신 러블리즈 팬에게 그걸 되돌려드리자면 번성전투 정도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 와중에 프로듀스 101이라는 방송도 등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프로듀스 101 기세가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트와이스는 프로듀스 101에 타격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완전 탑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러블리즈는 그 탑 그룹에 끼워보려고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또 깨알같이 프로듀스 101에 유격탄을 맞잖아요. 유탄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걸그룹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약간 좀 애매한 급에 있던 팀들은 다 어느 정도 피해를 받죠. 왜냐하면 그러면 애매한 급에 있어서 피해를 받았던 그 이군에서 탑이 러블리즈였다. 그렇죠. 여자친구는 그전에 이미 치고 나왔고 트와이스도 팬덤이 결속되면서 치고 나왔고 그런데 러블리즈는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약간 화제성을 잡아먹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두 팀은 듭해서 나왔고 러블리즈는 한 발 딱 남았는데 한 발만 더 빼면 되는데 악어에 물린 거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초콜리즈 중심 사관으로 보면 그렇다겠죠. 촉한 정통론. 그렇죠. 촉불 정통론 사관에서는 한중왕 한중왕 그런데 왜냐하면 프로듀스 원원이 왜냐하면 언제나 탑독이 그러니까 탑으로 안정감이 생겨버린 팬덤이라는 건 이제 사실 어떤 중간에 특히 이 정도로 상승세에 있을 때 안정세를 취하면 이탈 인원은 많지 않아요. 항상 하락세거나 혹은 애매한 아직 안정권이 안 된 사람들이 이탈 인원이 많은데 바로 그 이탈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프로듀스 원원의 화제성으로 다 빨려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추 이후에 아까 말했던 그 모멘텀 모멘텀 정확히 봤었잖아요. 그 모멘텀을 놓친 게 정말 결정적이네요. 다 날렸어요. 다.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회복이 되고 주변 라이벌리 팀들한테 화제성을 뺏기기도 하고 선곡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 같은 날 발매하는 게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봐요. 같이 붐업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으면 둘 다 10위권 안에 있었거든요. 취업은 당연히 1위였고 되게 높은 순위였어요. 5위인가 4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진입순위 5위는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망했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져버리는 거라.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니까. 네. 절대 치료 따지면 괜찮은 순위죠. 아예 차트에 진입 못하는 걸그룹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느낌은 뭘 해도 안 되는 팀. 안타깝죠. 그런 모멘텀들이 왔을 때 놓치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다른 이슈들에 휩쓸려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룹 팬덤들 입장에서는 좀 놀리고 싶은 팀? 많이 놀리면 받고 있죠. 많이 놀리면 받고 있고. 그 기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덤 결속력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비극의 역사들이 아까 얘기한 뭐 과당이라든가 양안사태 같은 블록버스터의 사건은 아니지만 이 차곡차곡 쌓여온 이 역사가 일단은 나한테는 스토리가 생겼잖아요. 팬들에게는. 팬들에게는. 못 놓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충성도는 높아지죠. 그러니까 팬덤의 규모는. 대표님의 표정. 꾸덕꾸덕 표정. 팬덤의 규모는 그렇게 커지지 않는데. 내부 결속력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흥행되는 정도에 비해서 콘서트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음반 판매량도 꽤 나오고 음원순위에 비해서 음반 판매량이 높은. 이게 전형적인 남자 아이돌들 구조거든요. 더 이상 유입은 없지만 꾸준히 가는. 네. 그런데 러블리즈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남자 아이돌보다 스케일이 작죠. 그러니까요. 스케일 다운이 많이 돼 있죠. 사실 더 커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그 여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남자 팬들이 그러니까 이건 정설처럼 얘기하는 게 여자 아이돌은 대중성이고 남자 아이돌은 팬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자 아이돌은 팬덤 이제 남자 팬들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남자 팬들은 금방 갈아탄다 이거야. 그러니까 팬덤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중성이 팬덤이 있으면 당연히 좋고 대중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데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대중성 거의 그냥 되면 좋고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남자 아이돌은. 내가 공연할 체육관을 채워줄 고정된 인원만 있으면 돼. 그거 파먹으면 살면 돼 남자 아이돌은. 그런데 여자 아이돌은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러블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스케일 작은 팬덤형 그룹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팬덤에 의존 안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의존을 하려니 이미 더 확장되기 전에 시원님 말씀처럼 너무 적은 상태의 숫자가 고정됐고. 이게 약간 좀 한 2012년 무렵에 문재인 씨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확장성 없다고 맨날 연결되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난 거꾸로 됐다고 봤거든.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트와이스 데뷔하고 컴백하고 그다음 주 러블리즈 컴백하고 그다음 주 여자친구 그 사이에 태연 컴백하고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 빈집 연말 비수기 때 그때 콘서트를 할 게 아니라 그때 노래를 내고 그다음에 그 붐업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그걸로 이제 지금 여자친구와 트와이스가 있을 때 우리는 콘서트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엇박자로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러는 건데. 굳이 다 어떻게 어떻게 붙어서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한 결정을 해서 붙어서 지고 그다음에 지금이야라고 정상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예기치 않게 다른 팀들이 나와버리고. 예기치 않게 이상한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웃긴 건 저는 이제 가끔 얘들아 너희들은 걱정도 안 되니 하고 저는 사실 그쪽 게시판은 잘 안 가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게시판들은 dc의 게시판들 되도록이면 일반인이거나 하시면 웬만한 거 하지 마세요. 심약자 노인 능찬부는 가시면 안 돼요. 네. 진짜로. 팬이어도 웬만한 거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그룹들은 여자 보이그룹이고 걸그룹 이게 컴백이 임박하면 불안감이 이제 거기 조성되면 잘 될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잘 그러면서 어필도 하고 이 기획사 놈들 하고 해봐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태평한 느낌인 거야. 러블리즈는. 약간 내 기준에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돼 이런 기분이 있잖아. 다음부터 걱정 안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식 팬덤으로 해가지고 왜 오프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결속체를 갖고 있는 그게 걸그룹에 나타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유의미한 수준인 게 되려면 기본적인 스케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돼 있는 수준. 네. 그거는 조금 문제라고 하지만 좀 아쉽다. 안타까운 점이 되자고. 그래서 지금 와서 쭉 복귀를 해보면 이제 울림의 이중엽 대표가 님이 약간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산업 내부의 환경에서 계산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냐라는 어떤 확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물론 인피니트 처음 등장할 때 당시 대세랑은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음악이 좋으면 된다라는 거고 최대한 좋은 퀄리티를 내기는 하겠지만 그게 어떤 실유에 영업하거나. 완성된 세계, 훌륭한 세계를 내가 만들어서 내놓으면 따라온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나름 훌륭한 비전인 거죠 그것도. 그런데 그게 약간 좀 아다리가 아마 인피니트에서는 크게 성공했는데 러블리즈에서는 약간 아다리가 여러 가지로 시작부터 서재주 사건으로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하면서 많이 삐끗한 게 아닌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곡 와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더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윤상 씨가 훌륭한 작곡가인데 노래에 탄생을 하신 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약간 좀 어떤 식으로 노래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왜 트와이스 노래도 그렇고 TT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노래 한 두 곡에서 세 곡이 매쉬업이 된 것 같잖아요, 노래가. 그게 음원 소비하는 형태하고도 연관이 있고 요즘 작곡하는 트렌드하고도 연결이 있는데 사실 윤상 씨는 그런 스타일로 작곡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약간 그런 비슷한 시도를 하면서 그게 노래 탄생을 하시면 약간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 노래 탄생이 보면은 왜 뜬금없는 멜로디 던져주고 그럴싸한 곡 만들어봐 했잖아. 평이 좋았던 거야. 윤상 씨가 압도적으로 대체로 평이 좋긴 했거든요. 그냥 봐도 김영석 씨하고 윤상 씨가 확실히 프로페셔널하게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이상한 그러니까 곡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곡 두 개가 붙어있는 느낌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성공적으로 된 곡들이 있고 아닌 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그런 시도에서 약간 좀 좋지 않은 결과 아쉬운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뒷부분 후렴구 하면 데스티니인데 앞은 러블리즈 노래 같지 않은 댄스곡으로 시작을 했다가 후렴구는 갑자기 또 데스티니야. 정체성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후렴구 속 만들어달라고 분명히 오퍼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킬링 포인트를 만드는 분은 아닌데 그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고심의 은정.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하셨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다. 노래가 좋은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안 들어온다. 기획이. 역시 안습이네요. 이렇게 시어리어스한 감정에 매몰되는 이런 거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어떤 강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강박일지 비슷한 걸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게 될까요. 지면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를 좋아한다는 행위가 그냥 예를 들어 취미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으니까 좋아하고 그걸 갖다가 자료를 모으고 가서 보고 즐기고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취미는 원래 굉장히 개인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취미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같은 취미라서 공유가 되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그걸로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공인 거고 주인공이 되고 나면은 내가 몰입하는 서사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혹은 나와 함께하는 어떤 것들 팬덤 같은 가수가 있고 나의 같은 팬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가 주인공이 서사 안에서는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관객이 필요하단 말이죠. 관객이 필요한데 그 관객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팬 활동하는 환경이 옛날이랑 다른 게 예전에는 폐쇄적인 카페 안에서만 했었잖아요. 팬카페. 그랬죠. 네. 그런데 요즘에 오픈된 커뮤니티에서 그걸 활동을 해요. PC라든지. 네. 뭐 앰팍이라든가. 옛날에 좀 심할 때 걸그룹 2세대에 나타났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당, 원걸당, 소시당 이래가지고 남성 커뮤니티에서도 앞에 말머리를 다는 게 있었어요. 뭐 아이유당 이래가지고 아이디 앞에 아이유 붙이고. 그런데 그런 종식의 활동을 특별히 팬카페는 공지나 자료보로만 가고 그런 얘기들을 오픈 커뮤니티 안에서 하는 거라. 그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좀 특이했던 게 예를 들어 ML파크를 가면 한국 야구타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온갖 구단 팬들이 다 모였는데 맨날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지. 그런데도 굳이 거기에 붙어있어 사람들이. 왜 그렇겠냐라는 거죠. 싸우면서도. 네. 외부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외부의 시선을 제공하는 타팀 팬들. 그렇죠. 이 타팀 팬들이 관객이자 경쟁 상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모양새가 빠지거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다른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 내부에 서로의 해계문리를 지기 위한 정치들. 물 밑에 정치들이 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쌓이면서 서로가 감정이 안 좋은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 에너지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라. 타팀과는 당연히. 그렇죠. 특히 라이벌리가 형성됐을 때는 아예 넘사벽이 돼버리면 피겨스케이팅 팬이라고 김연아하고 경쟁을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비슷한 급에 있는 나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애들이. 눈높이가 비슷해야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그렇죠. 내가 손에 닿는다 생각해야 그런 경쟁이 좀 생기고. 그런데 경쟁에서 졌다거나 혹은 나 좀 더 모양이 안 좋거나. 밀린다거나. 밀린다거나 하다못해 얼굴 비교짜리 같은 행사였는데 얼굴 사진, 기사 사진이 두 개가 나는데 우리 애들이 더 못생기게 나온 것 같아. 이런 것까지도 감정이 상하는 거라. 그러면 왜 그렇게 진지할까라는 질문은 이렇게 굳혀야 될 수 있겠네요. 왜 경쟁이 필요할까? 취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쟁하는 형태가 어느 순간 돼버린 거죠. 그 심리적 기조는 뭘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보충을 하자면 사실은 서사에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내가 어떤 아름다운 거 예쁜 거를 보면 아 좋다가 끝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만 갖고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요즘에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퀄리티는 평균적으로 되게 대중문화 콘텐츠의 퀄리티는 사람들이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욕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왔어요. 막 바닥을 치는 퀄리티는 없다고. 옛날처럼 막 수준미달이라 방송 불가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단 이제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퀄리티가 높아지고 특별한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퀄리티 그 자체보다는 퀄리티가 아니라 그 제품, 상품이나 어떤 콘텐츠가 담고 있는 이야기. 이야기가 더 중요해졌는데 그게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진 거에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토리텔링 하니까 또 생각난다. 뭐야. 박근혜의 고와서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파괴력이라는 게 요즘 21세기 들어와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보편화됐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까지를 내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일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어떤 아이돌이 있어요. 그러면 즐기면 되고 반하면 되고 즐기면 되고 그다음에 너는 다른 사람은 다른 분을 좋아하면 그 취향을 서로 인정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말씀하신 히스토리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감정적 에너지 소모가 많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취미의 영역이 아니었던가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 야구팬들이 극갓 공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저희 나름대로의 대답일지 이야기일지를 저희 내일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반에 얘기하신 그거죠. 극갓 아이돌 그래도 아이돌. 그렇죠. 왜인가. 왜. 왜 이렇게까지. 대체 뭐간대.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평무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근육 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반박자 빠른 연예박사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